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저자인 전남대학교 김경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파트 3 기출 유형 따라하기 친환경 사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옹고를 분석하고 그리디를 그려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작업순서의 계획을 짜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부받은 디자인 옹고의 이미지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자리를 그린 후 가운데를 그립니다 그 다음 왼쪽과 가운데 중심에 선을 그리고 오른쪽과 가운데 중심에 선을 그리면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등분의 직사각형이 그려지면 가로와 세로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작업 그리드를 그리는 이유는 작업을 할 때 각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위치, 간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디자인 옹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디자인의 작품 규격을 확인합니다 디자인 옹고의 외곽을 보면 검은색 얇은 테두리를 볼 수 있죠? 이 테두리는 디자인 옹고에서 항상 표시되어 있는데 외곽선 생략 여부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예제선은 외곽선을 생략하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선을 그리면 안되겠죠? 그리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맑게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있죠? 작품 규격이 160x240이므로 실제로 여러분이 작업해야 할 창의 크기는 상하좌우로 각각 3mm씩 더한 166x246mm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는 디자인 옹고에 표시해 두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 꽃과 두 장의 사과 이미지를 확인한 후 그 외에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도 파악해보고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해야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해야 할 부분은 사과 점층도형 로고입니다 문자의 경우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둘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껍질째 먹는 친환경 사과와 그린 애플 문자의 경우 형태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시험을 볼 때 작업한 부분을 디자인 옹고에 꼼꼼히 체크하면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작업창에도 그리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거나 컨트롤과 N을 누릅니다 단위는 mm, 너비는 166, 높이는 246mm로 설정하고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널 창의 오른쪽 화살표 Calls to Icon을 클릭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길게 클릭하면 여러 툴이 나타나죠 여기서 넥탱글러 그리드 툴을 클릭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너비는 160, 높이는 240으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디바이더와 버티칼 디바이더의 넘버를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16등분이 된 사각형 격자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Shift와 F7을 누릅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to Artboard를 선택하고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하여 작업창의 한가운데에 격자 도형을 배치합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숫자 2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급니다 뷰, 스마트 가이드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합니다 이 스마트 가이드는 도형의 고정점이나 선분의 교차점, 중심점 등을 찾기 쉽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의 꼭지점에 맞춰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모두 그리고 셀렉션, 올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격자 도형을 제외하고 대각선만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길게 클릭한 후 리플레이트 툴을 클릭하여 더블 클릭합니다 버티컬을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이 복사됩니다 오브젝트, 언락 올 메뉴로 선택하거나 단축키 Alt, 컨트롤, 숫자 2를 동시에 눌러서 격자 도형의 잠금을 풀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격자 도형과 대각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컬러 모드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한 후 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하고 파일 형식이 어도브 일러스트레이터인지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그리드 작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위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제작할 경우 전체적으로 감점 요인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그리드 제작하는 부분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